이번 시간에는 이 메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스 오브젝트는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메소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 객체가 메스입니다. 여긴 예제를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x라는 변수의 메스 점 pi 이 pi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내장되어 있는 변수가 pi라는 변수죠. 이건 이제 pi인데요. pi 뭔지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3.13... 그 값이 이 메스 점 pi라고 하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 또는 property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밑에 있는 것들이 우리 귀찮게 하니까 런을 해보면 언론창에 3.14159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 square root라고 하는 건데요. square root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제곱근이죠. 16의 제곱근은 4죠. 4 곱하기 4가 16이니까요. 자, 그렇게 제곱근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개의 값이 전달됐을 때 그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min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1과 4 중에 최소값은 1이기 때문에 1이 출력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max값이기 때문에 4가 실행이 된 겁니다.